지금 바로 토이천국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꾸욱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프렌즈 그림찾기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되어 있구요. 애플비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또 캐릭터들 설명이 나와있구요. 자, 여러가지 그림찾기가 나와있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장, 그 캐릭터 소개가 나와있어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어볼래? 무지, 호기심 많고 장난기 가득한 나는 토끼옷을 입은 단무지야. 토끼옷을 벗으면 부끄러움을 타지. 오피치, 복숭아나마에서 탈출한 복숭아야. 사람들은 내 뒷모습을 아주 좋아하지. 나는 애교가 넘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코온, 단무지를 키워서 무지를 만든건 바로 나야. 요즘은 복숭아를 키우고 싶어서 오피치를 찾고 있어. 제이지, 힙합을 사랑하는 비밀요원이야. 땅속나라 고양이 그리울 때면 노래를 부르곤 하지. 네오, 새침한 고양이야. 나의 노동한 자신감은 단발머리 타발에서 나오지. 프로도, 나는 부잣집 도시계야. 내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는 아픔이 있어. 튜브, 겁이 많고 마음 약한 오리야. 작은 발이 싫어서 큰 오리발을 신고 다니지. 화가 나면 미친 오리로 바뀌기도 해. 라이언, 갈기가 없어서 슬픈 수 싸져야. 겉모습관 다르게 여리고 섬세해서 가까운 프렌즈의 고민 상담을 해준단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콘이 사라져서 무지가 지루하되, 무지의 지루한 얼굴을 찾아봐. 바로 이 얼굴. 자, 어딜까요? 그렇죠. 이 얼굴 여기 있습니다. 자, 옆으로 가시면요. 콘이 그리워서 텔레비전을 켜도 콘이 나타날 정도야. 다른 텔레비전을 보는 무지를 찾아볼까?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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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 미친 튜브, 미친 튜브 맞죠? 자, 화난 튜브. 자, 찾았습니다. 자, 다음 장도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무지와 콘이 만났어. 멋있게 옷을 입어볼까? 같은 무지와 콘을 찾아봐. 이 무지와 콘,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아니고요. 이건 옷의 블레인, 나비 넥타이가 있고, 이건 눈을 뜨고 있고요. 이것이 같은 무지와 콘이 되겠죠? 자, 옆에 보시면 이 무지와 콘을 또 찾아봐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지. 같은 무지와 콘을 찾아봐. 자, 이게 같을까요? 얘는 포크. 얘는 수저. 이거 땡. 어, 수저. 그다음에 맞고요. 여기는 계란이 올려졌어요. 그래서 땡. 그래서 이것이 이 무지와 콘 같은 종류의 그림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 나오기게요. 옷피치가 온천을 하고 있어. 다른 새것을 찾아 아래 그림에 동그라미 해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눈이 다르네요. 그리고... 어디가 다른가? 어, 위에는 옷을 안 입었는데. 이것을. 그다음 마지막 한 군데를 찾아드렸는데요. 어디가? 다를까요? 자, 산이 다른가? 아니면 어디가 다를까요? 다른 곳, 다른 곳. 다른 곳. 어려운데요? 자, 어디가? 아, 맞네. 이 위에는 이건데. 하나, 둘, 셋. 그래서 하나, 둘, 셋. 다른 곳에서 동그라미 해봤고요. 옆으로 가시면 어핏치는 드라이브를 좋아해. 같은 어핏치끼리 선으로 연결해볼까? 이 어핏치. 이 어핏치가 같죠? 쭉 있고요. 이 어핏치 화났네요. 그렇죠. 이 어핏치가 같고. 이 어핏치. 이 어핏치.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다음 짱 또 넘어갈게요. 어핏치는 뒷모습이 예뻐. 매력적인 뒷모습을 모두 찾아볼까? 자, 바로 이 뒷모습입니다. 좋아요. 아니고요. 아니고요. 어, 이거 맞아요. 아니고요. 맞아요. 이거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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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두 군데가 같습니다. 자, 다음 짱 또 넘어갈게요. 자, 제이지가 창밖을 보며 고향 생각을 해. 이렇게 다른 색옷을 찾아 아래 그림에 동그라미 해봐. 자,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얼굴. 여기 선글라스 없고. 그 다음. 자, 어디가. 어, 선글라스를 여기 끼우고 있는데 이거 올리고 있어요. 여기 한 번도 다르고. 그 다음. 음, 여기는 검은색 옷이죠? 여기는 하얀색 옷이에요. 양복이.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다르고. 어,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얇은데 지금 여긴 두꺼워요. 그래서 세 군데. 자, 찾았습니다. 자, 옆으로 또 넘어갈게요. 비밀 요원 제이지가 건물에 숨어 있어. 가장 위층에 있는 제이지를 찾아봐. 자, 가장 위층에 있는 제이지는 슈퍼맨 제이지네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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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오, 맞네요. 이거. 찾았습니다. 자, 다음 짱 또 넘길게요. 네오는 즐거운 휴가를 떠났어. 첫 번째 네오와 같은 네오를 각각 찾아봐. 자, 이 네오와 같은 네오를. 여기는 부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이 두 번째는 어, 맞죠? 맞는 거 같죠? 아니면 또 다른 데가 있나? 두 번째 네오. 오, 오, 오. 자, 다 같은데. 아이고, 우리가 없어요. 비행기 꼬리. 나이개, 뒷 나이개가 없어요. 아니고. 음, 이거는 맞네요. 자, 찾았고요. 두 번째 이 네오를 찾아야 된다네요. 자, 이거는 같고. 이거는 다리 꼬, 꼬 다리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이거는 꼬 다리도 맞고. 얘도 맞고. 이게 맞는 거 같죠? 응, 맞아요. 이거는 선글라스가 다르죠. 자, 다음 장 또 넘길게요. 자, 푸르도와 네오는 데이트를 하기로 했지. 서로 상상하는 푸르도와 네오를 각각 찾아봐. 자, 이 네오. 이 네오를 찾는데요. 쇼핑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오, 이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네오는 이 푸르도를 상상하고 있네요. 이 푸르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다음 장 눌릴게요. 푸르도와 네오가 다툰 걸까? 같은 모습끼리 선으로 연결해 봐. 겉은 모습이 울고 있어요. 네오가 위로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눈 흰자밖에 없어요. 네오가. 그래서 이 똑같은 거. 여기는 푸르도가 울고 있어서 네오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 그림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포르도와 네오는 기분 전환에 하루 쇼핑을 갔어. 아래 그림에서 숨어있는 물건들을 찾아봐. 자, 호박. 여기 바로 보네요. 호박. 그 다음에 치약. 오, 치약이 여기 있고요. 양말. 어, 양말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 야구 방망이. 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자, 쉽게 찾았고요. 다음 장 눌릴게요. 튜브는 즐겁게 물놀이하고 있어. 다른 새 옷을 찾아. 아래 그림에 동그라미 해봐. 다른 새 옷 어디일까요? 자, 이거는 물 모양이 달라. 찾았고. 그 다음 어디가 또 다른가요? 아, 오리 방향이 달라요. 튜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입을 벌리고 웃고 있고, 여기는 눈을 감고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3개 찾았고요. 자, 옆에 보시면 튜브는 정말 행복해. 같은 튜브를 찾아봐. 바로 이 모습. 자, 같은 튜브. 이 토끼. 이건 토끼가 다르고요. 이건 또 하트가 다르네요. 이건 아니고, 두 개는 아니고. 자, 이거 맞고. 맞고. 맞네요. 이거는 토끼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모습이 같은 모습이네요. 자, 다음 장. 라이언은 친구를 잘 위로해줘. 같은 모습에 카카오 프렌즈를 선으로 연결해봐. 자, 프로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라이언이.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울고 있는 튜브를 위로하는 또 라이언. 울고 있는 튜브. 똑같은 모습이 이 모습이고요. 무지와 콩과 춤을 추고 있는 라이언. 자, 이 모습이겠네요. 자, 옆으로 가시면요. 오늘은 비가 오네. 다른 세 곳을 찾아 아래 그림에 동그라미 해봐. 자, 다른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음. 라이언이 이거 이거. 홍조. 홍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다르고 여기는 없고 있고. 그 다음. 어, 튜브가 뭐가 다를까요? 음. 음. 이 노란색 장화인데 여기는. 빨간색 장화고요. 자, 한 군데만 남았어요. 자, 어디가 다를까요? 무지 쪽이 다른 점이 없나? 자, 어떤 곳이 다를까요? 어떤 곳이. 아, 그러네. 여기는 무늬가 없고 여기는 무늬. 빗방울 무늬. 물방울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군데가. 세 군데가 다르게 다르네요. 찾았고요. 다음 장꾸만 볼게요. 카카오 프렌즈가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어. 위, 아래 같은 카카오 프렌즈를 선으로 연결해 볼까? 자, 짜장면을 먹는 무지. 정말 맛있게 먹네요. 하지만 무지. 그 다음. 이건 누구죠? 워피치. 와사비인가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포로도. 맛있게 또. 식사를 하고 있고요. 포크로. 그 다음에 제이지는 면을 먹고 있어요. 면을 먹고 있는 제이지.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행복해하는 네오. 그 다음에 음료수를 먹고 있는 튜브.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장 또 넘어갈게요. 카카오 프렌즈가 바닷속 물고기를 보러 갔어. 아래 그림에서 숨어있는 물건들을 찾아봐. 자, 이거 젖병 찾았고요. 이거는 지렁이 같죠? 지렁이 여기 찾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장갑. 장갑도 찾았고. 그 다음에 나비. 나비 여기 있네요. 자, 찾았고요. 옆에. 카카오 프렌즈가 카페에 모였어. 아래 그림에서 숨어있는 물건들을 찾아봐. 자, 지팡이. 바로 여기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장화. 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 버섯이. 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부메랑이라고 하니까요. 부메랑은. 오,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찾아봤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카카오 프렌즈의 얼굴을 보기의 순서대로 따라가면 골키퍼 제이지에게 갈 수 있어. 자, 보기. 무지. 풀어도. 업비치. 자, 갑니다. 무지. 풀어도. 업비치. 그 다음에. 무지. 풀어도. 업비치. 무지. 풀어도. 업비치. 무지. 풀어도. 업비치. 도착. 도착했구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카카오 프렌즈가 자동차를 타고 있어. 다른 곳 다섯 곳을 찾아 아래 그림에 동그라미 해봐. 자, 다섯 곳이 있다네요. 음. 튜브. 눈이 달라요. 눈을 찾았고. 그 다음. 어디가 또 다를까요. 자, 네온. 음. 안 물어봤고. 어디가 다른가. 풀어도. 이거 뭐야. 구름. 구름. 음. 어. 여기는. 어. 비치고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자, 두 군데 찾았구요. 세 군데가 남아있네요. 아.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뭐라고 그러나. 아. 여기 모라색. 이렇게 세 군데 찾았구요. 두 군데가 더 남았습니다. 어디가 다를까요. 음. 여기 21. 여기 12. 숫자가 다르구요.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네요. 한 군데. 어디가 다를까요. 아. 찾았다. 여기는 동그라미. 이 바퀴가 네모네요.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찾았구요. 다음 장을 남길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세 곳을 찾아. 아래 그림에 동그라미 볼까. 어디가 다른가 볼까요. 어. 여기는 산타 모자가 있는데 없어요. 찾았고. 그 다음에 뭐지. 네오와. 프로도. 프로도. 켜고.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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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가. 에스. 그 다음. 에스. ucz. 음. 어핏이. 지금 돌아서있는 방향이 다르니까요. 하나. 둘. 적이 찾았습니다. 카카오프렌즈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 아래그림에서 숨어있는 물건들을 찾아봐. 사과 하나 찾았고요. 또 담배 찾았고. 자동차 하나 찾았고. 빛이 어디에 숨었을까요? 여기 있다. 찾았네요. 다음 장은 정답이 나와져 있네요. 지금까지 카카오프렌즈 그림찾기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카카오프렌즈 시리즈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몇 가지를 더 구입을 해놨으니까요. 다음에 어떤 편이 나올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